간식 ducks 한국 등장 한국 등장 한국 등장 한국 등장 한국 등장 한국 등장 여행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도렀 투어하러 새벽에 나왔거든요 여기 객시 기타 너무 높은데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아이쿠야 커피 조선 가네? 배에 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다른 팀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좀 싸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는 롯데임빨론 우선 바라와 단독렬 우선 바라와 단독돈 보다 단독돈 이였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많은 바이러스!! 매우도 서서 주민은 하프가 백운엉죠 서울에 서서 장종 조mann이 하러 가죠 차종에서 많은 바이러스 보이잖아요 저는 호출이 IX нач Pelicans 한국의 비전을 입력한 바이러스 보이자 한국의 반응을 입력한 바이러스 보이입니다 여긴 그래도 신경은요 전주 돌려고 내 신발을 깼는데 실제 움직이는 거는 한 6시 돼야 될 것 같은데? 차들이 여기로 다 집결했어. 지금 나 빼고 전부 중국이야, 여기. 여기 다들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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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저는 혼자예요. 중국인이 대부분이고 또 다른 리스트 사람들도 있는데 저렇게 사진 찍는 거 기념이 아니고 죽을 수도 있을까 봐 찍는 건가? 얼굴 확인하려고?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뭐야 갑자기 막 시끄러워지면서 막 낯났어. 가타는데? 우와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약간 확실히 그냥 오는 거랑 참여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네. 전부 사진 남기고 있다. 이게 제가 다 놀러니까 그래요. 여기 앉아야 되는데. 라이스가 나올까? 아 맞다.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더 이상하게 쓰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한국이 한국을?" 포즈ativity가 있어요. 진짜 겁nut작이에요. 아 이상하다. 저긴 이게 장난이 아니지. 그거를 그래로 줘. 다가. 다가? 두사람이 좋아서 돈을 줄게. 친구들도 아니 Verizon 가수. 왜 다꾸만 났는데? 대박 와 드디어 떴어 프리츠가 제일 이쁘게 나온 자리네 여기 지금 살가 너무 뜨거워요 갑자기 떴어 갑자기 이거 타고 쪽 타다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뒤에 배경이 와 저기 여기 있어 여기도 보이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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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귀가 좀 넉넉일 수 있다 아 아 다리로 옮기지 말래요 아직도 안쓰는 거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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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예쁘다 비싸가지고 이거 사봤는데 근데 조금도 맛질한데? 갑자기 목이 풀려있어 왜 울리는 거야? 왜 울리는 거야? 왜 울리는 거야? 아 이제 서로 목달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빙글빙글빙글빙 아까 2,000m까지 올라갔더니 비가 멍멍했어요 여기가 2,000m까지 올라갔다 2,000m까지 올라갔다 여긴 1,000m까지 올라갔다 2,000m까지 올라갔다 3,000m까지 올라갔다 여기가 하십시스 장제점 2,000m까지 올라갔다 2,000m까지 올라갔다 여기가 많이 있는데 생각도 모르겠어요 조금도 한거야 2,000m까지 올라갔다 1,000m까지 올라갔다 2,000m까지 올라갔다 2,000m까지 올라갔다 2,000m까지 올라갔다 2,000m까지 올라갔다 3,000m까지 올라간다고 3,000m까지 올라갔다 스스로 크림 bascos 후에는 때리자마자 애들이 빔달라고 몰려든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지 모르겠네. 와 이거 완전 생노가다인데? 여기를 가지고 어떻게 몰래 있던 데까지 가는가 했더니만 이걸로 계속 다시 띄우고 쟤네들이 끌고 또 살짝 띄우고 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노가다다. 론밭이 빠져가지고 진짜 일하고 있어요. 헬로우 히발라 헬로우 차까지 이용해서 잡네 차까지 이용해 차까지 이용하시나요? 안전하고 우리 아직 살아있다. 응. 살아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짧은 화장실을 현재. 한 시간에. 오케이 아! 오래? 네؟ 네. 정치적. 카림을 지키지 않는아. 정치적. 사녀라. 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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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본론 끝나고 증명서 하나 받았는데 조금 허술해요 직접 이름 적어야 돼요 나 여기 꼽살이 껴서 가고 있잖아 수업 끝나고 이제 숙소 도착했어요 아니 이 가이드라는 사람이 언제 집에 가보셨어? 같이 그 본론 탔던 직원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차 타고 와가지고 저 내려다 주고 갔어요 참나 히또로마또로구만 저렴하게 했으니까 뭐 본론 투어를 직접 타니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희열감이라 되나? 뭔가 그런게 있긴 한데 그래도 리뷰만 그 그 막 벅차오르고 미친듯이 막 행복하고 그런거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어쨌든 재밌긴 재밌었어요 인생에서 본론 한번 타보는거 좋은 경험이다 지금 시작하는거 같은거 지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파티 초대를 받았어요 왜? 왜? 하셀 하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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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거 똑같이 생겼는데 맛이 다르다 아니요 이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same yes but this too sweet 여기서 가만히 숨하셔도 다시 너무 지치고 빗발리는데 지금 파티장 가고 있어요 저런 시간 하면 저렇게 약간 다 올 수 있도록 파티를 이뤘는데 저기는 되게 오픈 데 있네 옆집에 무슨 파티하고 난리 났어요 살짝 타고 타고 있는데 근데 아직 시작하려면 모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이리 와요? 이곳에 음 어차피 알겠는데 아름다운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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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따로 왔나 봐 여자는 왜 따로 왔는지 만나요? 아, 스마일!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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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구매했어? 짤랑? 여기! 저는 레코딩을 못해, 맞지? 여기가 괜찮아요. 여기가 괜찮아요. 어디? 여기! 여기! 아, 오케이. 여기는 원래 여자들은 앉으면 안 된대요. 다 남자들만 앉아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세퍼레트. 예, 세퍼레트. 근데 저는 여기 앉아있었고, 여기 사진 찍어도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못 찍는다 해가지고. 아마 중간중간에 장면을 못 담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길에 천막을 터놓고, 가족 행사를 합니다. 여기 여자 전용 기관에 가보려고요. 애니깐 기총의 기 Catch 아, 썬트예요. 러블şa menstru hoje. 여기는 벌써 시작됐어요. 너무ணom. 템기관과 주문해야 하는 갈 때 사진 찍 모자ữ 좌석이 높给我ised. ㅅ구 하나둘 꼭줘ят... 먹어보게 되세요. 의æ吗? 가이리 far spect try 번감해서 주문한鐵 춤을 굉장히 잘 추신데? 추워요 여기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입겠어요 어 춤을 굉장히 잘 추신다 그냥 간대 뭔가 파티 뭐? 파티 맘맘두고 가네 아무튼 그냥 이런거였어 그냥 노래 듣고 춤추고 그런거 하는거였나봐요 파티는 그냥 끝났고 여기 돌아가지고 사탕수수 한잔 대접받고 있어요 아마도 가자고 막 꼬셨는데 별거 없이 돌아가지고 좀 미안했나봐 타이완에서 온 친구에요 타이완에서 온 친구에요 타이완에서 온 친구에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한국의 서울에도 와본적이 있대요 같이 여기 있고 있어가지고 같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켤게요 분명하게 돌아서 어색 김땅 한국사항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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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관계를 해보니 내가 말해 아나 바라모스 아나 바라모스 음... 타! 타..타알라 타알라? 일라모스 아! 타알라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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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레이 대사이더 바이 바이 고맙습니다.